안녕 얘들아 부끄러워 오랜만이 아니지 그치 우리 애기봐 우리 애기 풀숏이에요 풀숏 인기 많은 품종 알지 풀숏 우리 애기 간식 뭐 먹냐고 내가 지금부터 더 보여줄게 안녕 짠 이게 바로 우리 애기들이 먹는 견우진양 고구단 스텍이라는 거야 이거는 가지 고양이 겸용 짜먹이는 스텍 간식 알지 다들 고양이들 짜먹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 이렇게 딱 열면 이렇게 스텍으로 되어 있어 진짜 우리 애기들 이거 보기만 하잖아 환장해 그냥 달라고 벌써부터 환장해 지금 막 쳐다보고 있어 나를 이 스텍에는 직접 피운 국산 고소의 밀엄이 원료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높은 소화 흡수율 그리고 장 건강 그리고 근력 발달 등 너무 좋은 건강한 간식이야 그리고 이 스텍에는 비타민C를 제외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았어 방부제? 안 들어갔어 산화방지제? 그딴 거 안 들어갔어 그리고 이 한포만으로도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필요한 10종 이상의 필수 아미노산이 보충 가능해 우리 라이 봐봐 라이 이거 어때? 먹고 싶어 빨리? 우리 라이가 이거 엄청 좋아한다 우리 화니 화니도 이거 엄청 좋아해 화니 화니 이거 봐봐 빨리 줘 빨리 달래 화니가 화니가 이거 빨리 달래 고양이랑 얼굴이 별로 차이가 안 나네 내가 얼굴이 소득인 소득나봐 우리 화니 이거 빨리 먹고 싶어 자 그러면 우리 애기들한테 이거를 얼른 줘볼게 벌써부터 호기심이 쩔어 얘네가 이걸 알아봐 이걸 진짜 좋아하더라고 진짜 잘 먹어 빨리 먹고 싶어 빨리 먹고 싶어 어떡해 지금 달라고 난리 났어 네 그릇 가져왔고요 얼른 줄게 이거 봐봐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난리 난 거 보여? 엄청 잘 먹어 진짜 맛있어 제 내용물은 이렇게 약간 찐득한 츄르 같은 그런 느낌? 진짜 잘 먹는다 와 야 너네 둘이 뽀뽀하겠다 뽀뽀 지금 정신이 나갔어 얘네들이 여기에 미쳤어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환장한 거 먹는다 게다가 얘네가 아까 밥을 먹었거든? 밥을 먹은 지 15분도 안 됐어 진짜 근데 이거는 진짜 환장해 이 스틱을 이렇게 들기만 해도 엄청 많이 막 달려와 막 엄청 달려와 맛있지? 아이고 어떡해 이거 많이 사줄게 내가 아 너무 맛있어 잘 먹어 더 줘 더 줘 내용물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맛있는 향이 나 나도 먹고 싶을 정도로 고소하면서 비릿하냐? 나는 이게 방부제나 이런 게 안 들어있어서 진짜 좋은 거 같아 오빠 고양이들 건강도 생각해 주는 거잖아 이걸 먹을수록 애들이 더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 야 우리 애기들 진짜 혼자 하고 먹는다 구독자 여러분 너네들도 이거 빨리 사 먹여 야 좋은 거 어? 우리 애기들만 먹을 수 없잖아 빨리 견우진 양 고고단 스틱 너네도 빨리 처먹여라 빠잉 저거 아프고단 스틱 너네도 빌리지